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2%대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으나 석 달 사이에 수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석 달 전보다 오히려 0.2포인트 상향을 시켜가지고 2.9포인트로 예상을 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1%에서 1.4 중국은 4.4에서 5.15 심지어 일본도 1.6에서 1.8로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경제 침체 우려가 더욱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되는 것이고 지난 65년 동안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던 것은 1980년 오일 쇼크라던가 98년도의 외환위기 때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30년의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 바로 반도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나라이고 반도체의 업황이 악화가 되니까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는 한국이며 실제로 1월 수출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6.6%가 줄었는데 반도체의 수출은 44.5%가 급감을 했고 이 여파가 그대로 미치고 있으며 또 1월 수출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수출 감소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46.6%가 감소했고 수출이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1월 무역 수지가 역대 최악인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작년 3월 이후에 11개월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도 69%가 감소했고 특히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700억 원에 그쳐가지고 무려 97%나 급감을 했고 이와 같은 수치는 대만 기업인 TSMC의 4분기 영업이익에 비하면 50분의 1밖에 안되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적자를 면했을 뿐이고 주력인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적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었고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01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반도체 부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우려스럽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6%가 줄어가지고 32개월만에 최대 감소세를 보였으며 설비 투자도 7.1%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가지고 한국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이미 저성장의 늪에 들어왔고 수십 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고 미래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산업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아가지고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반도체 산업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산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장에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K-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고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핵심 내용으로서 대기업의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 잠들어 있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비메모리 분야를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아우러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칩스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R&D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K-칩스법 통과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현재 사법 리스크 방어에 완전히 미쳐 있어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재벌 감세라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K-칩스법보다는 이재명의 중점 법안인 양국법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양국법을 처리하는 데에만 몰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쌀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국민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며 전문가들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로 나라가 크게 쇠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반도체 사업을 삼성의 사업, 재벌들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삼성이 과감하게 체질 변화에 나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반도체 인력을 군인과 같이 육성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기업의 몫이지만 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 혼자가 할 수 없고 공공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국가 주도 산업이며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단기 실적에만 매몰이 되면 과거의 일본 사료와 같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신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데요. 아무튼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위기는 반도체라든가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라 정치라든가 사회 등 나라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이며 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이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은 혁신으로 그리고 정부는 정치권의 폐학질의 외풍을 막지 못한다면 IMF라든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 사회 정치적인 위기는 우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